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믿음의 원리들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단임 목사 청빙 광고에 대해 아홉 가지 기준을 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2. 설교할 때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3. 매주 주일 예배와 매일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심리와 기도회까지 훌륭한 말씀을 한결같이 전할 목사 4.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5.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돈 욕심 없는 목사 6.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제비족처럼 행동하지 않는 목사 7. 언제나 10대와 농구하고 노인과는 항상 말동무가 될 수 있는 목사 8. 유모는 풍구하나 말인은 신중하며 말실수가 전혀 없는 목사 9. 매일 전도에 힘을 쓰되 기도시는 24시간 지키는 목사 여러분 이런 목사가 지구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에 12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청빙위원회에서 각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 청빙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청빙결과보고서 그동안 12명의 후보자들을 만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성도님들께 보고드립니다 1. 아담 목사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기는 분명하지만 귀가 얇아 아내의 말에 자주 현혹됨으로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2. 노아 목사 노아 목사는 120년이나 되는 긴 목회 기간 중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3. 요셉 목사 요셉 목사는 꿈이 크나 허풍쟁이며 지나치게 꿈 해석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전과 기록이 있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4. 모세 목사 모세 목사는 온유하고 겸손하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살인 혐의 때문에 그의 성격에 많은 의심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5. 다윈 목사 다윈 목사는 최근까지 가장 총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생겼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6. 솔로몬 목사 솔로몬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여 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였지만 여자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7. 엘리아 목사 엘리아 목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성도들이 불안해하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8. 호세아 목사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였으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하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9. 세례요한 목사 세례요한 목사는 열정도 있고 청빈하기까지 하나 그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자꾸 사택을 거부하고 들에서만 자려고 하기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 베드로 목사 베드로 목사는 솔직하며 솔선수범하며 능력이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다열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11. 바울 목사 바울 목사는 능력 있는 설교자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외모가 상당히 아쉽고 아직 미혼이라 식사 문제를 담당할 여성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기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 가론 유다 목사 가론 유다 목사는 인내심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만 하며 특히 유력한 회계사 자격을 가진 박사 출신이기에 앞으로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 후보로 선보이는 설교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 성도님들은 가론 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임 목사 청빙 보고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 목사님을 그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부임시켰던 이 교회는 그리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 우숙의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사용하셨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연약함과 모자람이 없었던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니? 너는 나를 신뢰하니? 나를 끝까지 붙을 자신이 있니?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수아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 열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 에노, 노아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곱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와 라합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이어 오늘 3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익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32절에 등장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던 여섯 명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두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었고 다익과 사무엘은 왕정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명의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2절에 있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11개상 2장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두온입니다 여러분 기두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은 미비안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비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그는 끊임없이 낮은 자존감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 없음으로 일관하며 뒷걸음질칩니다 우리 그의 약점을 잘 보여주는 사사기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두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두온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를 미비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쪼그라든 자아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연약한 자아상과 그리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겨우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명을 물리친 믿음으로 숫자를 극복한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없어 하는 그런 의심으로 내 삶이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락입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여사사 드보라를 도왔던 협력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기 4장부터 5장까지 등장하는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난족속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락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바락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 드보라의 옆에서 군대 장관이 되기에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했고 더 나아가서 그의 기본적인 성향은 소심함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사사기 4장 8절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결국 바락의 이 말 때문에 드보라는 어쩔 수 없이 바락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드보라의 손을 잡고 그 전쟁터에 나아갔기에 그는 가난 철병거 900대를 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소심한 분들 계십니까? 나는 너무 사람 의존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바락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 사사들 중에서 가장 사사다운 외적인 자질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물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힘도 셌고 무엇보다 지혜와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가장 사사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기 절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허세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을지 의심이 될 정도로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여성 편력으로 말미암아 성적 욕망조차 조절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약점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14장 3절에 나오는데요 분명히 아버지가 율법의 기준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왜 이스라엘 적 속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인을 데려오느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정확하게 사사기를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던 인물 그러나 가장 사사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 자기 절제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이 삼손 그러나 그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입다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사사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안문족속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삼손이 앞서 설명했던 삼손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장 사사로서의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입다는 사사로서의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출신 성분부터가 이상했습니다 기생의 아들, 직업여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와 항상 어울렸던 부류들은 잡류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어성경에는 불량자들,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충동적 서원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약점을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문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문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왜 쓸데없는 소원을 해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여러분 사실 입다는 하나님이 사사로 쓰기에는 참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출신도 그렇고요 어울려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의 말실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결국은 은혜를 쏟아버릴만한 사람이 입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러운 사사의 반열에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왕정시대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다윗이고요 그 두 번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가족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뿐이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늘 철저히 무시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이대 임금이 될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집안에서 왕 될 만한 인물을 찾을 때 여러분 아버지 이세에게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카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천한 일, 비천한 일을 하는 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세의 눈에도 다윗은 청와대 갈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이세의 눈에 이 다윗은 그저 천하디천한 일을 하는 제일 막내 쓸모없는 아이에 불과했다라고 이 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처를 나중에 다윗이 10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홍호한 왕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세워 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라는 호칭을 받지만 그러나 그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애를 낳지 못했던 불임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서의 구조가 어땠나 사무엘상은 그녀가 원통과 격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득될 무렵에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깁니다 근데 그 성전의 환경이 아이 사무엘이 믿음으로 자랄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위대한 경첩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아름다운 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32절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 11장 3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심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정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허점과 부족함과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천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박영덕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평생을 성경 연구에 몰두하신 박영덕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27명의 목사님이 특별하게 연구하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서문에서 제가 옮겨다 적었습니다 성경 인물 연구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배운 몇 가지를 나누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둘째, 신앙의 선배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늘 죄에 대한 시험이 있었고 난처한 상황이 계속되어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한편이라는 동지의식까지 생긴 것은 큰 복입니다 저는 어쩌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저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도 지금 박용동 목사님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진 그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바꾸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너를 사용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연약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도 모자라도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내가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브리스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귀에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게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만 신뢰하오니 물 묻은 취지처럼 하나님께만 달라붙어 하나님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낙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한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 묻은 취지처럼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는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